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네 여기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입니다 간석오고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로데오고리로 소문난 간석지구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량이 많기로 소문난 간석오고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향이구요 도로 주변으로 최근에 많이 건축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고층으로 하나둘 채워 들어서고 있는 간석오고리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수인산업도로 이면도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구요 최근 들어 오래된 건축물들은 속속들이 재건축이 시행되는 지역입니다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면도로에 골목도로로 들어와 있는 곳에 위치해 있구요 대지 60.8평에 건평 193.5평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7층 건물이구요 일반 상업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그리고 과밀업체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인산업도로 이면도로에 접해 있구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도 근거리에 있습니다 간석자유시장 재래시장 또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구요 초중고등학교도 근거리에 있는 학군이 좋은 위치입니다 간석오고리는 남동구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꼽히고 있구요 생활인프라가 양호한 사통팔달 간석오고리입니다 집합검축물 19세대 19세대로 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구요 지하 1층에 지상 7층 건물입니다 현재 지하층은 기계실로 사용되고 2층부터 5층 원룸으로 22개 호실이 시설되었구요 6층은 주인세대로 방 3개 화장실 2 테라스가 갖추어진 단독세대입니다 매매가 14억이구요 7층 옥상층에는 기계실과 옥탑층이 있습니다 현재 원룸으로 운영되는 임대는 보증금 900만원에 월 856만원의 수익이 나오구요 1층은 보이시는 것처럼 필루티 구조의 주차장과 1층 출입구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로 되어 있습니다 6층 주인세대 임대시에는 보증금 1억에 월 150만원이 가능하구요 그렇게 맞춰지면 월 천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매매가 14억이구요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고리역이 도보로 약 5분거리입니다 간석오고리는 남동구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꼽히고 있구요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사통팔달 간석오고리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천시 남구 간석동 간석오고리 수인산업도로 방향에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는 수익률 좋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